한경아. 어. 웬일이야, 이 시간에? 아... 나 기다린 거야? 아니야, 나 방금 왔어, 나도.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딱 왔네? 어. 아, 저기...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. 아니, 이번에 드라마 출연료 들어왔거든. 회사로 계약하니까 내 손에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. 아이, 그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못 주고 해서 미안해가지고. 아, 내가 달달이 꼬박꼬박 줄게. 나 요즘에 일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. 이러다가 갚부될 것 같다, 야. 갑자기 왜? 왜 양육비를 주는 건데? 야, 갑자기는 무슨... 내가 애들 아빠잖아.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. 그 부분은 계산 다 끝냈잖아, 우리 유연할 때. 우리 앞으로 있던 빚 당신이 다 가져가고. 아버님이 애들이랑 나 살 집이랑 얼마간 생활비 주시는 걸로 다퉁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? 아니, 그랬지 그랬는데 그건 내가 워낙 수입이 없었으니까. 그럼 됐어. 그냥 약속대로 해. 나 당신 집에서 받을 만큼 다 받았어. 그러고도 아버님 서영이 학원비다, 서진이 치료비다. 수시로 도움 주시고 어머님 서진이까지 봐주시는데. 더는 도움 못 받아놔. 그냥 가. 은경아. 더 이상 할 얘기 없어. 들어갈게. 그냥 좀 받으라고, 제발! 술 취한 놈들 대리할 생각하지 말고! 어떻게 알았어? 어제 너 봤어. 한남동 껍데기 집 앞에서. 야, 형경아. 참,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하지 좀. 내가 아무리 이혼했어도 애들 아빠잖아. 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잖아, 나. 나한테 좀 의논 좀 하면 안 되냐? 나한테 의지 좀 하면 안 돼? 왜? 왜 네가 거기서 대리를 하냐고 왜? 마음 아프게? 형경아. 이거, 이거 받아. 어? 이거 받고 그딴 거 하지 마. 내가 달달해 줄게. 땡빛을 지더라도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나 너 그렇게 험한 걸 하는 거. 정말 싫어서 그래. 나도. 가.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.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 마. 서진이 일 잊고 나선 애들 재우고 밤에만 나가니까.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, 이 바보야.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, 이 바보야. 뭐 고 At는 거야. 너 어떻게 봐. 그러는 거 아니잖아. 내 바보야. 왜 왜 그ту는 날지 모르겠다. 우리의 영화가.